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킹 입니다 오늘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자 금요일 마감 방송 그리고 다음주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 분석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시장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존스 0.57% 하락 나스닥도 0.87% 하락 반도체 지수는 2.06% 하락 그리고 독일은 1.44% 하락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보기 전에 전일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했구요 자 미국도 지금 현재 21건 까지 크게 밀리다가 좀 당기는 상황입니다만 S&P500도 그렇고 조정이 21건 까지도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20일에서 지지하긴 했는데요 만약에 월요일날 여기 밑으로 깨버린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도 조정의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만 조정의 폭은 더 깊어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간단하게 해외시장은 체크해 보구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2% 2.03% 하락 이것이 심리적인 데미지는 더 있는 것이 장 초반에 1% 상승하다 그대로 꼬꾸라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그리 놀라운 상황은 아니긴 아니에요 지금 조정이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라고 다들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올게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은요 1.61% 하락인데 코스피가 더 강하게 빠졌고 기관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자면 기관이 1조 4천억 던졌고요 외국인이 7,500억 던지고 코스닥도 양대시장 다 메이저들은 매도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2조 천억 받았거든요 자 큰 코 다친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아주 큰 코 다칠 겁니다 이거 주식을 좀 터프하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개뿔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은봉이 심없이 올라온 시장에서 은봉이 크게 밀리고 기관 외국인 매이저들이 매도를 하면 같이 숨을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닥터케이도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행보에 같이 맞춰가는 것이 훨씬 잘하는 투자다 저는 그렇게 제시할게요 제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강하게 하면 무서워 할 줄도 알고요 무서워 할 줄도 알고 조금 피해 갈 줄도 아는 숙일 줄도 아는 시장에 순응을 해야지 지수가 막 빠지고 있는데 그것도 기관 외국인이 미친 듯이 던지고 있는데 다 받아준다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하지만 선물을 외국인이 장 초반에 2천개 정도 마이너스로 매도 포지션 잡던 것 3천6백개 정도로 선물을 당겨 준 것은 다행이긴 합니다만 올선 이탈하는 장대 연봉이 출연됐기 때문에 비중 축소 그리고 조정에 대비해야 된다 라고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을 닥터케는 일단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세부 종목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 주십시오 일단 업종 대표주들 체크해 보고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나왔으니까 셀트리온 부터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죠 상당히 셀트리온은 좀 아쉽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뉴스 나은 이후로 시간에 부터 빠지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고 이틀 연속으로 너무 크게 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 잘 던졌고 고점 보이긴 합니다만 시장에 돌아서는 것을 보고 항체 치료제에 대한 이슈 있으니 일부 물량 들어갔는데요 일단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맞아서 그냥 조정 받을 때까지 좀 기다릴 걸 그런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반의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상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결론은 결과가 빠져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전일 닥터케는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어요 우리 팀원들에게 없는 분은 매수하라 가지고 있는 분은 추가하지 마라 일단 여기 60일도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가 끌어당기는 지지권이니까 없는 분은 한번 슬쩍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팀원이나 추가 물량은 31만 8천원 32만원권 정도에서 양평 쓸 때 그때 한번 추가 전략 추가해서 반등시 매도하는 전략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32만원권이 있죠 여기를 무너뜨리면 30만원도 열려 있다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상당히 낙폭이 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그리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쉬운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 빠집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9.5%로 자 차익실현 언제 나오나 라고 내지는 차익실현의 빌미를 제공한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뉴스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입니다 자 삼성전자 덜렁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밑으로 쳐지고 있습니다 1.9%로 밀리고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까 자 내려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까 자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 1번 아니야 이격도 크고 아 처음으로 무너지는 올선 장대 음봉에 거래량은 뭐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만 최근에 기관외국인 매도폭탄을 맞고 있는 삼성전자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 2번 남겨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다면 그냥 개념 없이 고점부인지도 모르고 덜렁 사도로는 여기 개인투자자는 여기 개인투자자는 사자마자 물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안올지도 몰라요 96,000원 아무도 몰라요 여기 안올지도 몰라요 말하기로는 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져야 시장이 좋아져야 삼성전자가 96,000원 이상 돌파할테니 다른 여러가지 종목이라든지 우리 주식시장이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가길 바라는 입장에서는 96,800원 여기 위로 들고 10만원 갔으면 좋겠는데요 안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SK하이닉스도 크게 밀립니다만 삼성전자보다는 이격을 좁혀놓은 상황이니까 여기 12만4,000원권 지키는지 21권 지키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라 LG전자도 고점부여서 상당히 양호한 흐름에 박스꾼이 이루고 있는데 추가로 상승하기보다는 전기전자 워낙 강하게 왔기 때문에 조종이 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전기도 전일은 2.89%로 약간 밀리는 상황 5일선 이탈하려는 장대원분 뭐다? 매도시그널입니다 어저께 적당하게 잘 챙겼어야 된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자 눌림목구간 충분히 패스하시고 20일 인근까지 다들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고점부여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고점부여서 고점부여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안 들고 있으면 됐겠습니까 라고 자꾸 이야기 했어요 그죠 닥터케인은 이틀만에 33% 여기 꼭대기에서 던져놓고 나오니까 일단 조종 받고 있으니 더 기다렸다가 21인근까지 내려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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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전일 현대차 4% 하락 기아차 기아차도 올해선 이탈라 하려는 상황 여러분들 사실 지금 일일이 보면서 말씀드리는게 조금 아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합니다만 그죠 그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아 강세 이후에 위꼬리 달고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챙겼어야 돼요 그죠 현대모비스와 같은 종목들 아 20일로 어 조종 받으면 20일 인근으로 오면 매수에 들어가겠다 자 빠르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 넣을 때 스톱을 외치고 나머지는 똑같은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자 LG화 조종이구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갔으니 이격이 크죠 이격이 큰 상황이니까 조종도 좀 더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 자 네이버 LG화학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다 차이시는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본전 비슷한 가격에서 매도고 LG화학과 네이버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략이었거든요 닥터케인은 전략대로 합니다 장대 음봉으로 월성께는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다 비중 축소하기로 했다 그렇게 벌써 전략을 세워놨으니 음봉으로 밀리면 어떻게 한다 비중 축소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자 카카오 같은 종목도 전혀 반드시 매도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떨어지는 음봉은 조정이 거의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정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급하게 달라들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상 급하게 달라들면 되지 않아요 시장이 조정 나오는 것을 잘 피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분은 축소를 반드시 하시라 그게 이번 시간에 요점입니다 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종목 상담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종목이 멀쩡한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도하시라 이런 이야기밖에 할게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게 있다면 한번 남겨 보십시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어저께 반드시 차익실현 했었어야 됩니다 강하게 올라오고 첫 번째 무너지는 음봉이면 그죠 차익실현 해야 돼요 자 철강주가 갔다가 조정받다가 하면서 제법 파동이 많이 형성되면서 제법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20일 내일 만약에 깨진다면 60일 인근 내지는 26만원 권력인 볼린지 밴드 하단까지도 충분히 쳐질 수 있는 모양이니까 포스코 포스코 내일 잘 지켜보시고요 현대제철도 조정 고려하연까지 일단 챙겨봤습니다 고려하연도 지지부진합니다 금요일장 오전에 일부 차익실현을 못해서 비중축소를 못했다 1%에서 3% 사이에 손실을 보고 있다 월요일날 손절해야 되냐 비중을 닥득해 있는 30% 조금 안되게 조절을 했습니다 종목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수익부분 상당히 토해낸 것 아쉽지만 눈물 멈고 매도 날렸으니까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물량 축소하고 반등 구간에서 반등 구간에서 줄였던 물량 다시 사놓는 전략을 닥터게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슈팅 구간이거든요 여기가 슈팅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 가서 여기에서 21권역에서 딱 서서 조정을 멈추고 다시 반등하면서 올라가면 베리 굿 그렇지 않고 21인근에서 왔다갔다 하다 밑으로 쳐지죠 이제는 더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월요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2%대로 크게 조정을 먼저 시작했으니 전일에 미국 시장이 조정 받은 것을 선반영 했다 해도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인데 자체적인 흐름이 미국 시장과 관계 없이도 추가 조정이 더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중축소 의견입니다 일단 비중축소 하셔야 돼요 자 대웅제약 17만4천원 대웅제약 대웅제약 지니야 17만4천원 언제 언제 단가인데 여기 압전 상황이었다 아니면 여기 여기 1번 아니면 최근에 2번 구간에 샀다면 1번 구간에 샀다면 1번 구간에 샀다면 그나마 그나마 뭐 낫겠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안 건드리는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2번 구간에 샀다면 별로 잘 산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샀다 지난주면 1번 구간이겠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올라가는거 다 넉넉히 보고 있었다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고 여기 구간 맞다 1번 여기 구간에 샀으면 뭐 살만한 사항이긴 하나 닥터케이라면 사지 않는다 2번 아니다 여기 2번 여기 1번 여기 1번 왜 그러느냐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이렇게 무너지면 이게 결코 원만한 주가 흐름이 아니다 이거죠 닥터케이도 대용제약 보긴 봤어요 저기 구간에서 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거거든요 한번 어 강하게 갔다가 강하게 갔다가 요렇게 크게 밀렸으니 리바운드 한번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샀으면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밀릴때 조금이라도 차익실현 해야되거든요 시장 상황이 어 최근에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하튼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 이렇게 크게 밀리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매수했다 매수단가 인근이니까 추가로 상승하면 적절하게 차익실현 하고 나오기를 권유해 드릴게요 밑으로 쳐질 확률이 더 높아요 쳐진다면 15만원권까지도 충분히 쳐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렇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 20만원 인근 20만원 인근이 강하게 올라가다가 밀린 자리니까 여기 20만원 인근에서 차익실현 일부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밀린다 하더라도 20일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남은 물량 더 홀딩 가능하나 올라갔다가 이렇게 크게 밀리면 지금 시장 상황 크게 좋지 않으니까 차익실현에 더 주력하시라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우스가 좀 쉬우잖아요 잠시만요 배터리 한번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요 또 다요 자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제시 해드리게 됐던 힐살기 책자 한번 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카페에 가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배터리 문제가 맞았던 것 같긴 하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방송 링크 그리고 방송 안내해보면 링크 있죠 카페 들어가시면요 필살기 책자 이메일로 전송해 드릴겁니다 잘 보이는건 모르겠습니다 126페이지짜리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 퍼스픽 21만 2천원 아무래 퍼스픽 현금 30% 주식 70% 선구님 내가 몇프로다 몇프로다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장 빠지는데 가만들고 있을 필요 없겠죠 닥터케이드 월요일날 상황을 보고 시장이 더 돌아서 기미가 안보이거나 하면 더 축소할겁니다 그러니까 현금 30에 주식 70이다 라고 그냥 더 안줄이겠다 줄여라 말아라가 아니라 시장이 안좋아지면 현금 100%도 가능한게 가능한게 뭐 시장이죠 무조건 주식 들고 와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일 당장 그렇게 해란 말은 아닙니다만 비중에 크게 연련하지 마시고 월요일 시장 안좋으면 더 매도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자 아무래 퍼스픽 전일 상당히 강하게 갔습니다 21만 21만 2천원 21만 2천원 자 올라가서 그렇지 뭐 썩 매수 포인트가 이번에는 그렇게 뭐 잘했다 라고 말하기는 못합니다 근데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잘했는데 위골이 이렇게 달면 가만히 있으면 됐겠냐 어저께 같은 상황에서도 아 강하게 간 종목에 속하는데 어저께 차익실현 좀 했었어야 된다 그렇게 어 의견 제시하겠구요 만약에 내려오면 어 비중 축소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안좋아질 가능성 높은데 도야청청 더 위로 가겠느냐 좀 조종 받을 가능성 높으니까 일단 어 밑으로 조종권에 이격이 스트레트로 4일 이상 크게 올라왔고 윗골이 달았으니까 조종의 폭이 아 크면 클수록 매도도 나도 같이 그 정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 전일 시초가 정도 무너뜨리면 많이 비중 축소하시라 21인건 까지 밀릴 가능성 높다 그렇게 여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선 돌파해서 매수해 봤다 21만 2천원 여기곤 여기서 좀 늦었죠 그래도 그죠 한 20만 7천원 뭐 이 정도 20만 7천원 6천원 정도에서 돌파할 때 샀으면 근데 이제 뭐 직장인이고 일하다 보니까 바쁘고 하니까 어 일단 돌파했네 그래서 뭐 사 들어갔다 그 정도면 뭐 인정 성구님은 조금만 아 더 노력하시면 상당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 K에 합류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매스포인트도 뭐 비교적 괜찮고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하니까 같이하면 더 시너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계속 좀 더 종목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도 고점부위에서 상당히 단기 고점부위에서 크게 밀린 상황입니다 자 삼성중목 우리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저점 권력인 6800원대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무너뜨리면 60일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자 일일이 종목들 일과하기 힘듭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니까 자 이렇게 크게 올성 이탈하는 음복 나왔을 때 아 매도 못했다면 월요일날 주가하러 가면 반드시 차익실현 확실하게 좀 어느정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도록 하죠 내일 월요일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장하는 월요일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 올선 이탈하는 첫 번째 강한 음봉이니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래꼬리 단지점이 있죠 3037 정도 여기를 만약에 밀리다가 당기면서 여기를 지지하면 참 좋겠어요 일단 옆에 횡선으로 끄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간도 지지를 밑으로 빠졌다 딱 당기기 때문에 3039 구간 정도 주가 내일 월요일날 하락한다 하더라도 당기면 그나마 양호 그렇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 주가하락 불가피하다 코스닥도 20일에 간드랑간드랑 그리고 있는데 20일보다 약간 밑에 위치하고 있는 954 여기 권력 지켜주면 좋겠는데 크게 밀린다면 이제 밑에 따닌 923 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신규매소하면 된다 노 라고 생각합니다 신규매소하면 되지 않는다 조정을 충분히 기다리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우석이 남겨 보십시오 자 녹화방송만 끊고 추가로 더 이야기 좀 더 나눌 겁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하는 것 같아서 녹화방송을 여러분들께 더 길게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 종목 중에 신용으로 매소한 부분을 신용으로 매소한 부분을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신용 투자도 신용을 동반한 투자도 잘하면 아주 득이 되겠습니다만 활용을 잘못하게 되면 점 하나만 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독이 돼요 그러니까 신용투자에 대한 부분 신용투자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주의를 가지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녹화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쭤면요 월요일날 들이대지 마시라 시장 안 좋고 기관외국인 추가로 매도 나오면 시장 빠질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우리도 같이 현금비중 늘려가면서 반등할 때 다시 주도주 상량의 종목들 매수에 참여해도 참여해야지 기관외국은 핵폭탄급으로 매도 날리는데 덜렁사는 우를 범하지 말자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방송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닥튀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제가